손태진이 불타는 트롯맨의 왕좌를 꿰찼습니다. 그는 새로운 트로트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1위였던 황영웅이 하차한 뒤 최종 1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황영웅의 하차로 어부지리 우승이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에 장애애할 분위기가 어딘가 모호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심사위원인 심수봉과 손태진이 이모할머니와 조카 손자라는 사실 또한 손태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경연을 통해 공개된 손태진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타는 트롯맨의 초대 우승자가 된 손태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 중, 고 모두 싱가포르에서 다녔던 손태진은 고등학교 시절 교양 필수과목으로 음악 또는 미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음악을 좀 잘하는 편이라는 생각에 노래를 하게 됩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손태진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와서 합창을 지휘한 뒤 늘 손태진을 불러 너는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음악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선택에도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음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대학교까지 정해진 와중에도 계속 마음이 흔들려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성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고 단기간에 집중하여 수시를 준비한 뒤 서울대 성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무리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다고 한들 서울대학교 성학과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미 손태진은 엄청난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대중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클래식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손태진은 음악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파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속이 깊은 인물인 것 같은데요. 손태진은 성학과 겸 크로스오버 가수로 서울대학교 성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 생활과 유엔젤 보이스 그룹 활동을 병행하던 중 2016년 JTBC 팬텀 싱어에 참가해 포르테 디 커트로의 멤버로 최종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손태진과 심수봉은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심수봉이 손태진 할머니의 동생으로 손태진의 이모 할머니가 된다고 하죠. 한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과 음악은 늘 함께 있었어요. 친가가 노래적으로 특출난 빗줄이고 외가도 어머니의 자매분들이 다 피아노를 쳤어요.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음반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아직도 20년 넘은 고가 스피커를 가지고 계실 정도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음악을 들은 덕분에 적어도 음치는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이모 할머니의 노래가 노래방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죠. 나중에 가수로서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정정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어렸을 때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워낙 젊으셔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안 좋아하세요. 조모님이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밴드분들과 같이 모여 절 위해 응원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다 손태진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여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이어 그의 이모 할머니인 심수봉까지 데뷔 후 처음으로 오지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심수봉은 불타는 트롯맨은 당연히 봤다라면서도 그런데 연락은 안 했다. 공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의혹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부족했던 듯합니다. 그럴 것이 손태진은 이모 할머니 심수봉의 노래를 부르며 차근차근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1라운드 주회전에서는 황영홍과 함께 심수봉의 비나리를 택했습니다. 손태진은 무대에 앞서 나는 이번 미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모 할머니 앞에서 처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 부르는데 그 곡이 이모 할머니 노래라고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를 지켜본 심수봉은 뿌듯하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심수봉은 오늘 마음 있잖아고 결혼 안 한 태진이가 저 마음을 알까 생각도 했지만 노래를 정석대로 잘 불러줘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심사평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330점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개인전에서 역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선곡했는데요. 이를 본 원곡자 심수봉은 노래를 정석적으로 잘 불러주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수봉은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며 일어서서 깜짝 댁스를 보이며 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가요계 데모인 그는 대중의 친근감을 안기며 손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엄청난 정성을 쏟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할 것 같았던 이미지와는 달리 심수봉은 털털하고 호탕한 모습으로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습니다. 이를 보고서 일각에서는 평소 신비주의의 춤추는 모습이라고는 보여준 적 없었던 심수봉이 조카 손자를 위해 프로그램이 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듯 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억울하다 느낄 수도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미스터트롯2는 시작과 동시에 꽤 오랜 시간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심사위원과 참가자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박지현이 장윤정 소속사 후배라는 것이 귀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김연자 역시 황민호, 황민호 형제와 같은 소속사라는 점이 알려지며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역시 황영웅과 조항조가 같은 소속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황영웅이 하차한 것은 과거 의혹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조항조와의 영향 역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박지현, 황영웅 등은 심사위원과 같은 소속사라는 이유로 큰 비난을 받았는데 손태진은 무려 가족이 심사위원석에 앉아있습니다. 이를 두고 손태진 역시 완벽한 1등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손태진은 이들의 경우와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도 전부터 심수봉이 모할머니임을 밝히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중한 실력에 훈훈한 외모를 갖춘 손태진이지만 심수봉 손자라는 고리표는 쉽게 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태진은 결승전을 준비하며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손태진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마지막 결승을 가서 보고 싶고 그렇다. 그런데 상당히 바빠졌다라며 한국 입국을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손태진은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하는 부모님을 마중하기 위해 인천으로 향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손태진은 가족은 저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타지 생활이 가능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세요. 이제는 제가 보다 패드려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손태진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이기도 한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한 만큼 당분간 트롯맨으로서의 활동에 지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파페라 가수, 트롯 가수를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중의 선택을 받아 초대 우승을 한 만큼 그 실력을 원없이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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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